목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었나요? 아무리 주물러도 손만 아프고 나아지질 않으시죠? 목과 어깨가 아픈 이유는 하루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뼈가 구부러진 채 굳어버린 거죠. 구부러진 목뼈만 펴주면 통증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1시간에 2번 움직여주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목통증을 없애는 자세한 원리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목어깨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고개가 안 돌아간다, 어깨가 돌처럼 딱딱하다 등에 하루종일 통증이 붙어있다 등등 아주 다양한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통증이 오래되면 두통, 팔저림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목어깨가 아픈 이유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입니다. 목에는 C자 모양의 커브가 있습니다. 머리가 엄청 무거워서 잘 받쳐줘야 하거든요. 구부러진 목뼈는 머리를 제대로 바치지 못합니다. 대신에 주변 근육들이 긴장해 머리를 잡아주죠. 목이 구부러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굳기 전에 틈틈이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가만히 있어도 굳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목 근육 강직도가 증가하고 5분에 한 번 가볍게 움직이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증을 없애려면 최소한 30분에 한 번은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난번에 같은 주제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효과 대박 좋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특정 동작을 할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육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목이 안 아프려면 총 4단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1단계 목 주변 근육 마사지 2단계 짧아진 근육 스트레칭 3단계 늘어난 근육 강화 운동 4단계 목 뼈 안정화 운동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각 단계별 운동을 업로드하겠습니다. 한 주마다 단계를 올려보시면 목이 다시는 아프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1단계 마사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30분마다 알람 맞춰 두시고요. 매일 실천해보세요.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흉쇄요돌근 마사지 귀뒤를 만져보면 톡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유양돌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목 아래 몸통 중앙에서 약간만 옆으로 이동하면 흉골과 쇄골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흉쇄요돌근은 유양돌기에서 흉골과 쇄골로 이어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밀어보세요. 이때 튀어나오는 근육입니다. 이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밀어줍니다. 20회 3세트를 양쪽 모두 실시합니다. 이 마사지를 하면 목통증, 두통, 어지러움이 없어집니다. 흉쇄요돌근이 풀려서 목이 펴지기 때문입니다. 흉쇄요돌근이 짧아지면 목뼈가 구부러집니다. 뭉치면 두통과 어지러움이 생기죠.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구부러진 목이 펴져서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흉쇄요돌근이 풀렸습니다. 2. 사각근 마사지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어보세요. 흉쇄요돌근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온 곳 바로 뒷부분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사각근이 만져집니다. 이 부위를 손끝으로 꾹 누르고 아래로 밀어줍니다. 약 20회 3세트를 양쪽 모두 실시합니다. 이 마사지를 하면 목통증, 팔저림이 없어집니다. 목이 펴지고 눌렸던 신경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사각근은 목뼈를 구부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 근육 사이에 팔로 가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뭉치면 목이 구부러지고 팔저림이 생기죠.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목이 펴지고 신경 압박이 풀려 통증이 사라집니다. 3. 견갑꺼근 마사지 손을 반대쪽 어깨 위에 올려주세요. 어깨를 으쓱으쓱 해보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문질러주세요. 20회 3세트를 양쪽 모두 실시합니다. 이 마사지를 하면 뭉친 어깨가 풀리고 목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목과 날개뼈를 붙들고 있던 견갑꺼근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견갑꺼근은 목뼈 옆에서 날개뼈로 이어집니다. 어깨를 올리고 목을 돌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목 어깨가 엄청 뻣뻣해지죠.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어깨가 부드러워져 통증이 사라집니다. 어깨가 부드러워져 통증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목 주변 근육을 풀어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머리 무게 때문에 목 주변 근육이 긴장하죠. 긴장한 근육을 풀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2-30분 정도만 가만히 있어도 다시 긴장합니다. 최소한 1시간에 2번 정도는 해야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흉쇄유돌근 마사지, 사각근 마사지, 견갑꺼근 마사지를 알람 맞춰두시고 매일 실천해보세요. 신기할 정도로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마사지의 효과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금방 다시 뭉치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칭으로 길이를 늘려줘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뭉친 근육을 풀지 않고 바로 스트레칭하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방법은 다음주 금요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배운 마사지 충분히 해주세요. 다음주 영상 업로드되면 2단계 실천하시면 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다음주까지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1에서 4편을 한 번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멈추면 다시 아파집니다. 30분마다 알람 맞춰두시고 꼭 실천해보세요. 목어깨가 엄청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